이번에는 기출문제입니다. 148페이지의 기출따로잡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1번 이것도 표가 지금 여러 개 나왔어요. 표는 10개 나오고 20개 나오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범위만 잡아주면 이게 많이 나와서 상관없는 거예요. 많이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범위만 잘 잡아주면 끝이에요. 두 개 나왔으니까 두 개의 범위만 잘 잡으면 되겠죠. 결과가 여기 될 거예요. 김포공항과 부산공항의 입국 현황들 즉 국적별로 입국자수의 평균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여기 결과셀이니까 이 결과셀을 이렇게 제목행들을 포함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통합에 갑니다. 통합에 가면 여기 통합이 뜯을 거고요. 뭘 내라니까 평균을 내라니까 평균을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참조값을 할 건데 각 표들을 찍을 겁니다. 찍을 때 구분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안 되죠. 왜요? 비교 대상이 구분이 아니잖아요. 국적이잖아요. 그럼 얘를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선택할 거라고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추가 누르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추가 누르고 어 됐네. 라고 할 겁니다. 이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결과 범위를 이렇게 줬는데 국적하고 국적하고 여기에 입구자수를 하는데 이 구분부터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국적만 찍으면 된다. 이렇게 그죠? 얘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클릭해서 삭제 얘도 클릭해서 삭제 다시 합니다. 여기 클릭해서 이게 아니라 국적부터 이렇게 범위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여기도 국적부터 이렇게 범위를 주고 추가 왼쪽 열을 비교 대상으로 잡아.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기출 2번에 가겠습니다. 기출 2번 기출 2번에 가면 또 이렇게 나와요. 기출 2번에서는 뭐 한다고 했죠? 내가 여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져올 매장명에 매장명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뭐 뭐만 가져와라 그러면 그냥 현대 잠실 가져와라. 현대 잠실 이렇게 치면 됩니다. 자 띄워쓰기 해야 되겠죠? 현대 잠실이 띄워쓰기 되어있으니까 내가 안 띄우면 못 찾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갤러리아 가죠. 갤러리아 갤러리아 갤러리아가 아니고 갤러리아를 가져라. 이러면 됩니다. 가져오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과 코리아로 끝나는 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앞에 고급필트하고 있는데 조건 줄 때 배운 현대로 시작하는 애가 현대로 시작은 해야 됩니다. 현대라고 칩니다. 현대로 시작하되 단 뒤에는 무슨 글자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글자가 혹은 그냥 현대만 혹은 현대하고 뭐 뒤에 20자고 10자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와 상관없는 문장과 대응되는 맞는 문장에 별표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현대 현대도 찾고 현대 차 이것도 찾고 현대 어쩌고 저쩌고 다 찾다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그 말입니다. 별표 자 여기다가 또 밑에 보니까 뭐예요? 코리아로 끝나는 칸이 반대 개념이에요. 별표 주고 코리아 그러면 앞에는 어떤 글자고 상관없는 안와도 되고요. 한 글자고 와도 1글자고 와도 됩니다. 뭐뭐뭐뭐 코리아 뭐 코리아 아니면 그냥 코리아 와도 됩니다. 하여튼 코리아가 끝나는 글자가 있는 거 그걸 다 찾아가지고 개들의 판매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현대로 시작할 카드에 총 네 글자인 걸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 범위를 줄 때 이렇게 줘야 되겠죠. 현대로 시작하대 네 글자다. 그럼 총 네 글자인데 현대로 시작하고 현대뭐뭐뭐 이렇게 네 글자인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세 글자다 그러면 현대물음표 그러면 현대차 그죠? 이렇게 찬다는 거죠. 세 글자인가 그런 거 다 찾아온다는 거죠. 자 또 이렇게 줄 수 있겠죠. 현대로 끝나대 현대로 끝나는데 네 글자다 그러면 물음표 물음표 현대다. 뭐뭐 현대 이렇게 얘기하죠. 자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물음표 주고 현대 주고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총 몇 글자라는 거예요? 총 다섯 글자고 앞에 두 글자가 오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글자가 현대인 거면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뭐 현대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별표 그 다음에 현대 별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글자수는 상관없고요. 하여튼 중간에 두 번째 자리 혹은 세 번째 자리에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현대자만 들어간 거 다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죠? 그러면 중간에 들어오든 처음에 들어오든 끝에 들어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현대란 말이 들어간 거는 다 찾아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죠? 별표가 글자가 안 와도 된다는 거니까 현대로 시작하든 현대로 끝나든 아니면 중간에 현대가 있든 이렇게 주면은 무조건 현대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찾아서 해라 이 말이죠. 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서는 지금 현대로 시작을 하고 끝은 사놓고 하여튼 두 번째 글은 고려하러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주놓고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매장명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은 똑같죠. 종합에 가서 합계를 내는 거니까 참조 값은 어떻게 해요? 매장명부터 판매량까지 어? 그럼 이건 제품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어요. 왜요? 여기에 제품명이 없다면 안 찾아줍니다. 마찬가지로 매장명에도 없는 거는 안 찾아오고 있는 것만 찾아와서 보여주니까 서울 갤러리아 이런 거나 갤러리아 갤러리아 이런 거는 안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만 찾아주고 이 열도 마찬가지로 판매량이 있으면 판매량만 가져오고 제품명 안 가져와요. 만약에 제품명까지 가져오고 싶으면 여기다 제품명 치고 범위를 제품명까지 줬으면 되죠. 그죠?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범위를 주되 이거는 제품명 안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전체 범위를 이렇게 주시면 돼요. 매장명부터 시작해서 자 그리고 주각 그 다음에 첫 행과 왼쪽 열 맞죠. 그죠? 똑같이 비교 되겠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155개 판매량이 155, 118 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정답 맞죠. 그죠?